지금 사실 오늘 보도를 보게 되면 김기호 원내대표가 조금 일찍 원내대표 사퇴하고 4월 8일에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도 여러 언론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권성동 의원님 어쨌든 인수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농담삼아 나 이제 윤멀관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멀어진 관계자다라고 하시는데 지방선거나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걸 염두에 두고 있거나 한 계획은 없으세요? 글쎄 뭐 일단 윤석열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의 생각은 나의 목표는 오로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가 되면 나는 여의도로 돌아온다. 그런 결심화에 합류를 했고 또 그런 제 생각을 당시 후보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인수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선거의 일등공신이라고 해가지고 꼭 첫 번째 내각에서 무슨 중요한 자리를 꼭 맡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당선인에게 좀 더 많은 인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입각도 안 한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고 이제 당에 돌아왔기 때문에 명색이 4선이니까 무슨 역할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역할이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곧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다음 기회에 한번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좀 일찍 갑자기 원래 4월 말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당겨서 물러가고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지 저도 잘 이익을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 당내에서도 원내에서도 특별히 공감대가 없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잘 못 들어봤어요. 이제 언론 보도 주민의 유력 후보군에 들어가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 보니까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신임으로 선임이 됐고 4월부터 사실은 국무총리 인준부터 청문회 준비까지 협상을 막 해야 되는데 임기를 다 시키면 하다가 5월에 갑자기 협상 파트너가 바뀌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좀 이어가기 위해서 일찍 사퇴했다고. 아 그래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살신성인한 걸로 이제 그 기사에 의하면 그렇게 됐는데 이제 권 의원님도 신임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결심은 안 하신 거예요? 예. 저는 나오신다고 하길래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선언을 하셔가지고 또 저희 조회수를 올려주시나 기대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솔직한 마음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 안 하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실 수도 있는 기울어져 있는데 오기 전에 몇몇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많이 줘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고민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많은 의견을 좀 들어볼 생각이에요. 아니 뭐 여기서 출마 선언을 기대했는데 뭐 부출마 선언을 지금 부출마 선언을 하신 게 아니라 기울어졌지만 많은 분들이 나를 붙잡아서 고민해봐야 된다. 약간 이 정도.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국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대 야당. 거대 야당이죠. 민주당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사령탑을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좋은 두터운 그런 권 의원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대하기가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믿음이 가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조회수 뽑으려고 여기서 출마 선언 받아내려야지 계속 대상하시는 거예요. 저도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옆에서 권 의원님의 머릿속을 투실해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쌓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입니까? 한 가지는 책임 있는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본인이 청와대로 가거나 입각을 하거나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정치의 중심은 국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해보겠다 생각이 들 수 있죠. 한편으로는 아까 민주당 얘기도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자꾸 보고 그렇게만 대했을 혹시 당이나 당선인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대야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는 차라리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 생각이 아마 다 있지 않을까 맞습니까? 하여튼 투시를 했다는데 이 정도는 하죠. Ulti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